1. I'll Survive 32 카운트 투어 비기너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 세션 사선 방향으로 거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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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왼발 백 오른발 핸 터치 오른발 앞에 왼발 킥 세션 2 내로 왼발 백 백 4선 방향 터치 다시 오른발 보드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백 터치 세션 3는 왼쪽 방향 8분의 1로 면을 보고 아홉시 방향 바잉 스텝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세션 4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바잉 스텝 1 2 3 부위 스텝 부위 스텝 까지입니다.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세션 1 1 2 3 4 5 6 7 8 세션 2 1 2 3 4 5 6 7 8 세션 3 1 2 3 4 5 6 7 8 세션 4 1 2 3 4 5 6 7 8 세션 4 세션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